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서로 눈만 쳐다보게 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예뻤나 싶을 정도로 거리에 미녀들이 넘쳐나는데요 페이스북이나 SNS 보니까 50대 여성분들이 스킨이 진 몸에 달싹 붙는 그런 날씬한 체형이 좋은 50대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가면서 젊은 남성에게 번호 따였다고 페이스북에도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 이목구비 중에서 이목구비 눈코입 중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눈이 가장 예쁘기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눈이 크고 예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의 쌍꺼풀 수술 실력이 좋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 몇 프로나 쌍꺼풀 수술을 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그 얼굴 길이 재는 법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동영상의 댓글에 원장님 영상에 나오는 측정된 눈 가로 길이 평균이랑 제가 집에서 자로 잰 수치랑 비교하면 되나요? 제가 눈이 아주 작은 편에 속하는데도 영상 속에서는 평균 수치에요 그렇다고 얼굴 크기가 커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구요 주주 하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주위에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그 본인의 키가 작아 보이는 것 같은 이치가 되겠다 라고 답변을 단 적이 있었는데요 만일 그 분 주위에 왼쪽과 같이 눈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본인의 눈 크기 수치가 평균이라고 해도 별로 위축감이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분 주위에 온통 그 오른쪽과 같이 눈 성형 수술을 해서 눈이 이빠이 커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동양인의 눈 크기라고 하더라도 그 위의 사례자처럼 본인의 눈이 아주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눈 크기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작다고 느껴지는 것은 본인은 이런 눈인데 그 사람의 주위에는 이런 눈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약 2년 전에 길거리 조사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성형외과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앞구정역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하에서 그 지나가는 여성들을 한 30분 동안 이렇게 조심히 조사해 보았는데요 물론 그때는 마스크를 쓰기 전이었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95% 이상이 하나 이상의 성형 수술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이 아니고 눈도 하고 코도 하고 윤곽도 하고 그런 95% 이상이 성형 수술을 하신 상태였는데 그리고 또 제가 대학로에 그 해화역에서 한 30분을 이렇게 서 보았습니다 거기 서서 이렇게 쭉 지나가시는 분들을 지하철역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다 보았는데요 그때는 약 50%의 여성들이 성형한 것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강남역은 조사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압구정역의 95%와 해화역의 50%의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신윤복의 미인도를 보십니다만 본 뒤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이렇게 쬐깐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연 조선시대 사람의 몇 프로나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진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당시 초상화를 토대로 연구한 논문을 소개해드리면 인하대학교 성형외과 교실의 황건 교수님이 초상화에서 찾아본 조선시대 눈꺼풀의 형태라는 논문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나온 논문 내용을 보면 총 101개의 초상화 중에서 20점에서 쌍꺼풀이 있었다 즉 쌍꺼풀의 발현빈도는 20%이고 특이사항은 맨 아랫줄에 보시다시피 쌍꺼풀을 가진 20명이 모두 남자였으며 여인상 4점 중에는 단 한 점도 쌍꺼풀이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나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초상화를 그릴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 고관대작일 테고 나이가 당연히 많을 터이므로 청장년기에 얼굴이 늙어가면서 눈 주름이 쌍꺼풀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기생이 많겠으므로 남성과는 다르게 나이가 어릴 터이므로 쌍꺼풀이 적게 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초상화를 이걸 어떻게 믿냐 사진도 아니고 하십니다만 조선에서는 이로불사편시별인 이라고 해서 이는 윤두서의 초상화에서 보시다시피 털어라기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타인이다 별인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사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상화를 보고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마스크를 쓴 여자는 왜 이뻐보이나 영상에서 자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인물화에서의 쌍꺼풀의 빈도가 1982년도에는 36%에서 여자가 쌍꺼풀이 있었는데 1990년도에 인물화에서는 47%로 증가되었고 2001년도에 인물화에서는 97%로 증가되었다 라는 또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형통계학적으로 한국인 여성이 자연적으로 쌍꺼풀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은 32%라고 했을 때 그 강남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95% 마이너스 32%는 약 63%가 그 쌍수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쌍꺼풀이 이씨 태어난 그 32%의 경우에 있어서도 코성형이나 안면윤각 수술을 한 것으로 그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가슴 확대술은 이렇게 이 가슴 확대술은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통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